청주시는 서원구 산남유승안네들아파트와 산남퀸덤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경관녹지에서 노후한 목재교량 보수사업을 마쳤습니다. 3.1시에 따르면 해당 교량은 두꺼비생태통로이자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녹지를 가로지르면서 아파트 단지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교는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나 목재가 부식되고 교량 난간목이 떨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는 10월 초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재정비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최근 준공했습니다. 교량의 지지대인 H형강은 유지하고 장선과 난간목,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기존 구름다리 형태를 살렸습니다. 풍연숙 공원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최중호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최중호입니다.